성화 말투 아이고 색깔 화려하다 이건 거의 대리석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죠? 저게 예수 쪽이요? 네 그렇죠 동방 박사는 여기에 탄생에 대한 거잖아요 구유에서 태어난 아이고 탓줄 탓줄이에요 그냥? 탓줄이에요 예 매일 일어나서 타실 줄 알고 있어요 동방 같은 데는 아예 되는 줄 안 보이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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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를 거 없나 별 따라 와도다